하루 평균 700여 명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용인시청. 출입구에 들어서면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체크하고 휴대전화를 소독하는 등 기본 출입 절차를 거칩니다. 그리고 기존에 작성하던 출입명부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입기록을 남깁니다. 지정된 수신번호로 방문한 곳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면 출입 확인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. 번호와 출입기록은 서버에 저장됐다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. 수기명부 작성을 꺼리거나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용인시가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한 문자메시지 방문자 출입명부 확인 시스템입니다. 기존의 일부 지자체에서 휴대전화 통화로 출입을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도입한 건 용인시가 전국 처음입니다. 받는 번호가 단일화되어 있고 기존에 쓰고 있었던 가게의 대표번호, 그 대표번호를 수집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준비 과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용인시는 문자메시지 방문 확인 시스템을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지역 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. 박무대